삭소롬의 원 모주입니다. 요거 세촉인가를 제가 친구한테 나눔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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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하게 많이 자랐습니다. 계속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속과서 통풍이 될 수 있게끔 끊어내면서 그것도 삽목하고 이렇게 너무 건강하게 꽃도 아주 그냥 계속 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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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물어줍니다. 꽃대를 보니까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작은 꽃대 지금 물고 나오죠. 굉장히 예뻐요. 털 보송한 것도 예쁘고 보라삭소름. 친구가 이거 세촉인가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세촉 보낸 아이가 이렇게 졌네요. 땅바닥에 뚝뚝 떨어져 있는 애 제가 지금 청소를 해야 하는데 청소하기 전에 요 아이들이 이뻐가지고 요거부터 좀 담아봅니다. 아 그러구요 요것은 요아이는 뭐냐면요 제가 삭소롬을 그 화분에서 잘라가지고 삽목을 할 때에 조금 곁에 이렇게 좀 아래까지 조금 흩어주는 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잎이 너무 싱싱하고 건강해요. 버리기가 아까워서 어차피 버려질을 아이긴 했는데 상투 이렇게 물어 놨더니 뿌리를 모두 내렸어요. 이제 며칠 있다가 제가 한번 요걸 엎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한번 옮겨 봐야 되는데 아직 그래서 뿌리를 살짝 꺼내 볼까요? 꺼내지질 않아요. 예 지금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가지고 예 이렇게 이렇게 잡아 당겨도 잡아 당겨도 예 지금 요거는 혹시 떨어져 있는 아이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요아이를 네 이렇게 잡아 당겨도 떨어 빠지지가 않네요. 아 요 하나 빠졌어요. 지금 뿌리가 뿌리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뿌리가 실 뿌리가 내렸어요. 요거 한번 따로 심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 꽂지 않고 한번 다른 화분에다가 심어 보겠습니다. 요거 요거는 요 호야가 호야가 지금 그 가운데 낑겨 있으면서 하나가 막 저희집에서 제가 끊어뜨린 건 아니었고 물을 주다 보니까 하나가 마른 잎 좀 말라가는 잎이 시든 잎이 있어서 보니까 요 아이가 줄기가 끊겨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 잡아 내서 이렇게 상태에 꽂았더니 요렇게 뿌리를 내리고 지금 튼실하게 자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건강하게 예뻐요. 이게 뭐였더라? 이러면 또 잊었네요. 명철을 봐야지 이렇게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지난번에 또 산목했던 요거는 삭소롬 보라삭소롬 예 보라삭소롬입니다. 보라삭소롬은 물을 주다가 옆에 이렇게 물이 닿고 잎사귀에 물이 닿고 햇볕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물이 바래오면서 이렇게 안 예뻐져요. 그래서 물을 항상 저면 관수를 하는데 이 물은 옆에 있는 아이 아마 물 주다가 거기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뭐 잘라내면 그 밑에 있는 순이 요 밑에 순이 자라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털에 그 잎이 가나다란 솜털같은 털으로 되어 있어요. 바이올렛처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 아이들이 잎에 물이 물기가 닿으면은 물기가 닿고 그 물기 닿은 모습이 또 햇볕에 노출이 되면은 요렇게 마치 병든잎처럼 요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셔서 항상 저면 관리를 해야 돼요. 저면 관수. 저면 관수. 저면 관수. 그 다음에 제가 요 보라삭소롬 키워보니까 너무 좋아서 흰색 삭소롬을 흰삭소롬을 제가 구했어요. 인터넷에서 온라인 매장에서 구했는데 보니까 꽤 큰 화분으로 저는 매일 속아요. 이미지. 이미지 사진은 크게 좋게 예뻐있는 그 예쁜 사진을 올려놓고 결국 상품은 아주 작은 거 하나라는 거를 그 밑에까지 내려봐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조금 어눌하게 거기까지 못 내려보고 다 상세하게 살펴보질 못하고 후딱 집어서 사다보니까 실수를 조금 하는데요. 흰색 삭소롬도 제가 키워보고 싶어서 이제 매장에서 그 인터넷 매장에서 구매를 했어요. 요 아이가 지금 흰색. 예. 흰색이에요. 근데 딱 한 줄기로 꽂아서 온 아이가 왔어요. 그런데 조금 크기는 했어요. 아주 그냥 한 한 뼘 정도? 예. 한 뼘 정도의 한 줄기이다 보니까 한 줄기에 요 곁가지가 몇 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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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 여러 차례 해가지고 지금 요렇게 삽목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풍성하게. 네. 가격대는 상당히 흰색이라 조금 귀하나 인가봐요. 입장도 보라색처럼 그렇지 않고 흰색이 조금 더 키우기가 보라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그래요. 약간 더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흰색이 이렇게 자리를 이제 잡았어요. 요 아이도 이제 실패하지 않고 식구 누리는 데는 일조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예뻐요. 흰색 꽃이. 네. 이렇게 지금 새송이. 새송이 이제 삽목 속에서 이렇게 삽목한 데서 피었습니다.